내 눈이 두 밀러니 넌 원해 너 왜 너 왜 너 왜 자 이제 사이자님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피아가 아니다만 말하는 걸로 자 가자 고개를 숙이고 렛츠고! 시야를 가려주세요 마피아 뽑을게요 소리 내주세요 나 목 아파요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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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뽑았어요? 뽑았으니까 확인해주세요 마피아 확인해달라고요 네 자 이제 경찰을 뽑겠습니다 경찰하고 싶은 사람 네 확인해주세요 네 확인해주세요 자 의사를 뽑겠습니다 어깨 보면 가장 중요한 직업 됐습니다 자 너무 힘들었다 엎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자 그럼 죽여 죽일까요? 아까 연기를 굉장히 못한 팔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정말 시민을 지킬 경찰입니다 죽이자 자 다음 오케이 시민입니다 저 경고할 수 있는 탈락 탈락 슈 공원하게 이번이 오래가 하자니까 참여 죽는 거야 네 더보이즈 뉴 그 다음 더보이즈는 비주얼 동영하고 있습니다 네 방압성입니다 네? 방압성 방압성 네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 믿겠습니다 저는 반장입니다 반장? 마피아 상상도 이상의 시민입니다 예 저는 마피아 되고 싶은 시민 시민? 시민입니다 네 시민이었고요 시민입니다 시민 저도 사람 어? 마피아도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마피아도 사람 네? 너 사람 아니에요? 오케이 시민 그러면 먼저 아 그러면 이 사람 없어? 경찰이 일단 두 명이 나왔어요 서로 인정하니까 누가 한 개 말고 또 그 밑에 누구야? 하려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물고 뜯고 의심하고 빨리! 그냥 이렇게 되려면 둘이 지금 빨리! 잠깐! 이번 방송 컨셉은 약간 조용한 모드로 갈게요 오케이 자 활 아니 활이 경찰이잖아 근데 나는 얘가 경찰 아니었어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죽으면 반대 사람은 죽여요 일단 그럼 끝나 난 그냥 말 안 할래 난 뻔뻔하니까 어 뻔뻔하게 죽어 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맞아 누가 죽고 그래야지 지금 관장을 보고 죽이는 거예요 빨리 사회자 죽일 수 있나요? 사회자요? 죽여 내가 보기엔 애기 시작하자마자 애기 시작하자마자 애기 시작하자마자 애기 시작하자마자 애기 시작하자마자 애기 시작하자마자 아니 아니 자기 처음부터 경찰이라고 말 안 하지 않아? 경찰이 알려주는 걸 살려달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한밤 자고 이제 조사할 거잖아요 그래 아 그래도 모르겠네 동시에 이제 엑소 자 자 결론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갈 건데 그러면 하룻밤을 보내고 하룻밤을 보내고 하룻밤을 보내고 하룻밤을 보내고 하룻밤을 보내고 벌써 죽으면 죽어야 돼 죽고 싶죠 죽어야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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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아니 듣고 싶어하는 게 죽여줘야지 자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아니 네가 한 번 봐주자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룻밤 보내고 평화롭게 가자 평화롭게 갑시다 자 그런 거이 이런 눈치 주지 마시고 엎드려주세요 밤이에요 지금 다 자고있어. 다 자고있는데 누구만 앉아요? 막 피어만 앉아요. 일어나주세요. 자, 누구를 탕탕탕 하실건지 불러주세요. 정말 찰떡호흡이에요. 자, 경찰! 누구를 확인할건가요? 누구를 확인할거죠? 누구를 확인할거죠? 네, 확인되었고요. 자, 의사!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잘 잤다.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살린거야? 정답. 대박이다. 진짜로? 근데 내가 보고.. 학년이야, 학년이야. 그럼 학년이를 지목을 했었네. 형이 경찰인데. 경찰인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아까 전에 경찰이 했던게 진심이었던거야. 그래서 의사를 살리고 봤던거야. 그럼 누구 조사했어? 맞다. 어, 맞대요. 마피아? 나는.. 나도 조사했어. 아, 그래? 근데 같이 조사하는거잖아. 아, 그니까 한 명만 부딪히 말해주는거죠. 아, 뭐야! 아, 뭐야! 뭐 더 있다 없다 이걸 말해도 돼요. 그냥 동료가. 야, 그게 뭐야? 본인은 자유로워. 내가 경찰이면 그걸.. 아, 제 동료도 같이 지목을 했어요. 누구야, 누구? 아, 그건.. 아, 오케이. 마피아 동료? 아, 그건 말하면 안 돼. 갑자기 얘기하는 거고. 제 경찰 동료가 같이 지목을 했어요. 근데 경찰에 있는데 너 아까.. 너가 마피아랑. 잠깐만, 잠깐만. 너가 경찰 동료면.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너까지 경찰 한 명이야? 오, 나 경찰 한 명이야. 너는 경찰 한 명이야. 의사.. 의사 무조건 나 살려야 돼? 두 명이야.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팀을 들자면 여기서 경찰 한 명 나온다. 우리 전 라운드에서 이제 한.. 뭐지? 편하게 갈건지 아니면 한 명 주위로 갈건지 했었을 때 얘는 사과자한테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았는데 한 명은 바로 죽이자고 했어. 죽이기.. 죽이기 뭐지? 불안해서? 응. 저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솔직히.. 근데 뭔가 이런 얘기.. 미안한 거 같잖아. 아니 경찰.. 뭐지? 일어나라고 했을 때 5초를 들리긴 했어요. 마피아 몇 명 정도일까? 자! 아니면 우리 진짜 복불로 한 명이 죽여 볼까? 한 명이야. 아, 야, 야, 야. 잘 생각해. 아, 왜 저.. 마피아 동료예요? 이걸로 게임 끝날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이 세 명이야. 아, 야, 마피아 중량네. 둘이 보호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잘 들어? 근데 호르빙이 둘이 마피아야. 근데.. 아니, 설마.. 호르빙이 구독하지는 않다. 야, 야, 야. 우리 쪽으로.. 내 손이 여기에서..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계속 커버해주고 있어. 저는 항상 정직하게밖에 속을.. 근데 일단은 화를 보고 가자. 갑자기? 마피아면 얘가 진짜 경찰인 거고 그럼 답은 나온 거야. 진짜 경찰 한 명이.. 근데 이번 판은 중요하실 게 죽어도.. 지금 몰라요. 어.. 마피아가 죽었는지만.. 그니까.. 아니, 근데 확실한 게 뭐냐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경찰이 마피아라는 거지. 어, 무조건.. 내가 느끼기.. 그래서 얘가.. 얘가 제맛을 했을 때 얘는 이미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야.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의사가 얘를 살린 거야. 근데.. 어떤 멍청한 의사가.. 근데 그런 거 얘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현준이 죽였어.. 아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현준이 죽여, 활이.. 근데 활이 죽었.. 죽이잖아? 근데 활이 그럼 마피아였어. 그럼 얘가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해줄 거 아니야? 안 말해준다고.. 아, 그건 말해줘. 아니 근데 의사가 똑똑한 건 심지어.. 마피아가 죽었는지 말해줘. 심지어 의사 본인은 알 거야. 그 사람이 마피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의사를.. 살렸으니까.. 의사가 알지 똑똑한 거야. 아, 본인을 살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 투표를 해봅시다. 근데.. 근데..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할 때 소리가 들렸는데 내 양쪽이었거든? 페이크? 아, 페이크? 근데 진짜였어. 네, 양쪽이었어. 저는 분명히 분명히.. 사이즈 나왔다. 세시야, 세시야. 잠깐만, 진짜 한 명은.. 얘들아. 할만 한 번 보고 가자. 아니, 잠시만. 진짜 믿어봐. 얘네.. 혼자 있다고 했잖아. 경찰이면 쉬울 때면 돼. 얘 생각해봐. 아, 말. 아, 진짜.. 천천고 같아. 여기.. 여기서도 여기서도 호스를 들었다 했고 Q형은 양쪽에서 호스를 들었다 했는데 케빈이 형은 저쪽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무조건.. 뭐야? 뭐야? 딱 봐도 한 명이가 더 많아.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이. 한 명이기도 많기 때문에.. 나 말했다, 경찰 한 명이라고. 이번에.. 경찰 한 명이야. 내가 진짜.. 경찰 한 명이라 말했다,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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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 번 사겠습니다, 바로. 나 이렇게 변동 없죠? 3.. 2.. 1.. 네, 학년이는.. 죽었습니다. 수수건운 마피아는 말해줘! 마피아는 말해줍니다. 그거는 말해줘 찾아. 마피아 아니에요. 어? 거봐요. 셋이요! 아. 나은야 여경 씨.. 세개야! mart게 Alors! 빨리 왔어. 세. 자, 엎드리시고.. 마피아, 고개를 틀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렉. 빨리 지목해주세요. 누구 지목한거에요? 누구 지목한거에요? 네 경찰 고개를 들어주세요 누구를 확인할거죠? 의사 네 시즌2 나야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아 의사는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고 저 죽었죠 한 명이 저세상으로 갔어요 이건 바로 누구일까요? 제가요? 아뇨? 다리였습니다 뭐에요? 나 지네끼리 했네 아니 왜 시민들끼리 싸우냐고 바보같이 마피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마피아인지 아닌지 확인해드릴게요 마피아? 아닙니다 마피아가 아닌지? 밤에 죽은거면 당연히 마피아가 아니지 밤에 어떻게 마피아가 죽고 차단하지 않는 이상 아 그렇네 뭐라고? 다시 마피아가 손을 죽이지 않는 이상 마피아가 마피아 손을 죽이지 않는 이상 마피아 손을 죽이지 않는 이상 텁텁텁텁텁 텁텁텁텁 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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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일거고 나중에 마피아의 힘인데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경찰 한 명은 마피아도 돼 마피아 경찰이랑 의사결이 짝짝뚱 잘해야 돼 맞아요 상윤아 내가 봤을 때 활이 진짜 경찰이었고 그럼 한 명 더 있고 활 아래로 한 명 더 있는데 이제 나머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안 마피아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활이 경찰 안 했을 수 있어 마피아 한 명이 경찰인 척으로 했던 거야? 아니지 황윤이가 경찰이었을 수 있지 이건 우리가 한마디 할게요 네 의사는 저 살리세요 아 맞아요 한마디 딱 했어요 분명 말했어요 맞았어 분명 말했어요 저는 상윤이 형은 아니야 아 진짜? 나 알 것 같아 아니야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 아니야 맞아 상윤이 형 말이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왜 내가 현중이가 왜 일단 난 케빈부터 갈래 아 케빈부터 갈래 아 케빈부터 갈래 나 마피아 나 진짜 아니야 봤을 때 영훈이 형이 이렇게 말한 거 진짜 진심이야 영훈이 형은 경찰 맞아봐 상윤이 형 내가 보기엔 상윤이 형 의사야 兄의 눈 내둬먹어야 근데 진짜 아니야 네 야 백타야 백타야 하나 둘 셋 바보들 마피아예요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야 상윤이 형이 안 돼 상윤이 형 그러면 안 돼 야 내 말 믿어 상윤이 형 믿음 처음부터 A.R이 야 진짜 아니야 형 아 누나 아니야 내가 보게 아 해 아 위에 마피아 네 마피아 지목해주세요 네 경찰 누구로 살릴건가 아 누구를 확인할거죠 누구를 확인할거죠 누군가 누구죠 의사 수술 빨리 들어갑니다 수술 잘못됐어요 네 아침밋 알겠습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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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말했는데 영훈이가 죽었습니다 영훈이 형 영훈이 형 경찰했고 영훈이 형이 지목해 상윤이 형은 진짜 아니라고 상윤이 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거야 내가 손흥을 드시잖아 무서워 무서워 신심으로 나도 에릭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두 게임 동안 나는 여기 있는거야 그게 그렇게 되면 딱 의심가는 사람이 아 진짜 다 의심가 형 저 믿으세요 진짜 지현이는 시민같아 제이커이다 무서워 여기까지 제이커 아닌거 같아 아니 제이커이 아닌거 같아요 난 시민이인거 같아 진짜로 2명이라고 생각하지마 아 그렇네 얘 아닌거 진짜 아닌거 같아 진짜로 내가 마피아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돈 준다 나도 준다 나도 준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이커이 드러나면 에릭은 무조건 맞아 만약에 마피아를 준다면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닐 경우에는 뉘야 확실해 아 그 또 아니야 네 여기서 편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사냐 근데 마피아가 아니에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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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아니 경찰이 있으면 저 바뀌어주세요 마피아 들어주세요 이 영역천 자식들 누구야 오케이 경찰 네 알겠습니다 의사 누구를 살릴거죠 누구를 살릴거죠 그의 선택은 그의 선택은 그의 선택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선호가 죽었습니다 마피아 한 명이 있네 선호가 당연히 마피아가 아니지 선호가 말해줘 말해줘요 선호가 마피아였어요 아 게임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마피아가 두 명인데 서로 짜가지고 야 너가 나 죽여 이런 거란 말이죠? 즉 뉴형이예요 아닌가? 뉴형 큐인데 저는 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현이 아니면 주현이일거 같아요 주현이 아니면 주현이일거 같아요 주현이 주냐 주현이 저도 안해보죠 진짜 아니에요 변명해보세요 나 진짜 상인 상인을 초고 읽는데 진짜 아니에요 생일이라고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나를 선택하는거 보다 너에요 자 그냥 여기서 여기서 결정합시다 하나 둘 셋 이게 마피아 봐봐 마피아 분명히 세 명이야 왜냐면 여기서 마피아가 죽지 않으면 마피아가 이기니까 근데 마피아는 자신이 있는거야 오오 그러니까 그냥 선을 죽인거야 자기들이 자신이 있었으니까 두 명이 있는데 세 명이든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게임이 이제 마패體 있는거야 아! 아! 왜 나와? 지금.. 아 지금.. 아.. 아! 미안! 형! 정말 한 달 게임에 솔직해. 근데 난 이렇게 말해서 내 있어! 갈피를 못 잡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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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진짜 류가 아니면 류 말이 맞다면은 이 둘인 거예요. 형은 저.. 아니지! 너와 보이게.. 아니라고요? 아니.. 나는.. 아니.. 아니 왠 줄 알아? 나는 일단 기분적으로 티가 나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 이거 또 한 번. 일단 형이 신빈이 달래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누구를 마피아로 찍을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얘 아닌가? 얘 아니야. 얘 아닌데 이 생취의 분명이 마피아 있어. 근데 솔직히 나 봐라! 상현이 아니라고요! 그럼 봐봐. 그럼 상현이 아니야. 상현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이 두 명이야. 나 진짜 장담했어. 여기서 마피아 보충했나? 우리 지는 거야. 상현이 형 진짜 한 번만 봐. 사운드세요. 사운드세요. 자, 10초 드릴게요. 10. 얘 얘 진짜 한 번만 봐.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퓨어 가자, 퓨어 가자. 퓨어 가기야! 진짜 나는. 여기서 못 집으면 우리 죽는 거야! 지는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퓨어 가자! 퓨어! 퓨어! 아! 퓨어! 퓨어. 퓨어 이거 같아요 연기하는 거 같아요. 허가 내가 말하는 거야. 아니 게임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아니 물론 해주세요. 아니야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마피아. 아 잠시만, 아니 형. 진짜! 진짜 얘기할게요. 아 나 죽었대요. 제가 죽잖아요? 마피아 생, 게임 끝이에요. 진심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지만 게임만 끝나지 않아도 될까? 심지어 시민입니다. 마지막 결론! 아, 마피아 진공이 아닌 거야, 형! 한 명이서 된 거야! 나 멈춰본 거야! 나 지금 제발 가서 무서워! 아니, 마지막 결론 생각해봐요. 나 너무 무서워! 경인이! 아니야, 생각해봐. 자, 마피아. 지목해주세요. 이 앙증맞은 녀석. 네. 죽었습니다. 아, 맞다. 하지만 에릭은 시민이었고요. 공동묘지로 빨리 가자. 난, 난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일단 앉자, 앉자. 혼자 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형, 내가 천재예요. 나도 천재이고 싶은데. 내가 바보야. 내가 진짜 봐봐. 나도 이렇게 멍청한 줄 몰랐어, 나 정말. 잘 왔다, 여기까지. 그니까 나도 잘 왔다고 생각할게. 근데 나도 제발 죽였으면 좋겠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되겠죠? 도톰해.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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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예. 어, 갑자기 반전이 나와. 상현이 형이 위를 의심하다가. 봐봐요, 저 죽잖아요. 게임 끝났어, 진 거예요. 어차피. 봐봐요, 마지막에 잘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까지 온 것도 기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새로이 왔어! 여전히 우리 마피아를 형 봐봐요 형 상현이 형 잘 생각해봐요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변론해서 얘 죽이고 얘까지 죽였지? 가자 가자 변론 없어요 오빠는 이겼어 일단 상현이 형 선택 자 이미 선택 3 2 1 10위 승리! 야 아니 상현이 형이 상황 다 죽였어 상현이 형 야 야 봐봐 근데 봐봐 이번 게임은 진짜 상현이 형이 다 망쳤어 다 망쳤어 그치? 근데 솔직히 이거 마피아 얘기 딱 볼 수 있어 상현이 형이 마피아였어 내가 처음 실수한 게 니네끼리 한 게 너네 아피아 아피아 아 맞죠 아무것도 안 됐어 아니 왜 나 안 살렸어 아니 이 둘 때문에 팀이 다 망가졌어 아니 그냥 다 쳐먹고 원래 이렇게 줘 널 안 죽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아니 봐봐 이게 내가 상현이 형이 이게 아닌 거 아니까 내가 상현이 형이 이렇게 같이 묶어가니까 아무도 의심하는 거야 상현이 형이 진짜 어떻게 마피아 거의 마피아 3명이었어 다 신혜가 죽인 거야 근데 왜냐면 내가 죽었을 때 선우가 마피아인 걸 딱 알았어 진짜 바로 그때 딱 근데 나 진짜 진짜 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누가 나 안 지 안 지 계속 모르는 거야 거기서 캐치했어 영훈이 형 한 명 경찰이 딱 바뀔 수도 딱 살렸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둘이 경찰이야? 안 살렸어 나 의사는 누나 의사는 누나 의사는 누나 나 의사 그니까 지금 그니까 애들이 다 상현이 형을 믿고 가는 게임이었는데 상현이 형이 다 영어 다 못했으니까 이 게임이 이 게임에 마피아는 상현이 형이 있어 진짜 마피아 사실 상현이 형이 다 믿게 돼 너가 뭔지 알아? 그게 영훈이 형이 경찰 때문에 상현이 형이 내가 그러는데 내가 조사했다고 해서 그래 아 그래도 재밌다